제주도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중 위치 신호가 끊겨 침몰한 걸로 추정됐던 진도 선적 어선이 사고 없이 무사 운항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제주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을 태운 46톤급 근해 통발 어선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선 결과 오늘 오전 9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244km 해상에서 정상 조업 중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승선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해경은 선박 위치 식별 장치의 감도가 약해져 신호가 끊겼던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